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렁 어이 쟤들 빨리빨리 나옵니다 지금 빨리 그렇게 느려서 어떻게 할거야 빨리 나와 아잉 x2 아니 저 죄송합니다 어 유가 어딨지 이거 자 한 명씩 들어갑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가족으로 들어갑니다 우린 가족으로 왔다 제가 왜 들어 가야 됩니까 빨리 시 factors 아! 혼나기 전에 빨리! 혼나기 전에 빨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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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당신들의 죄수.. 죄명과 그 다음 죄수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자 일단 다들 똑같은 범죄! 아주 악질 범죄! 강도가 죄명이고 그 다음에 이 끝에부터 나이 든 순서대로 자 잉여맨 827번! 827번! 어어.. 그렇지 복창합니다! 827번! 네.. 827번 이녀멘 그 다음 828번 담미요! 복창합니다! 복창이 뭐야? 말 한번더 말하라는거야! 828번 예.. 그 다음 봉수! 829번! 829번! 어.. 맘에 드는구만 좋았어 그 다음 요로! 8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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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야 무슨 니네 감옥에 놀러온줄 알아? 초시 조용히 있어! 애들아..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들은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렬로 맞춰서 오하열을 맞추면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좋아열! 좋아열! 야 이거 진짜 감옥에 왔나봐 우리가 착하게 살꺼 그랬어 이거 우와! 아빠 여기 재밌게 생겼다 어허헣 오! 오! 옆에 죄수들이 있어! 오! 오! 지금부터 당신들은 방을 배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탈옥을 생각한다면 이 벌컥 방망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습니다 아우 이럴수가! 지금 주변에 다 둘러보면 다 교류관들입니다 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따라오도록 합니다 여기서 20년이나 썩어 있어야 되다니 이쪽방은 827번 이녀맨 그리고 829번 봉소 자 들어가도록 다음 여자들은 이쪽방으로 자 들어갑니다 야 뭐가 이거 좁다니 너무 좁은데 여기 아니 교도관님 이제 뭐하면 됩니까 저희는 자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다들 취침에 들어가도록 한다 다들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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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우리 여기서 맨날 놀고 먹고 자고 하는거야 노는 곳이 아니고 봉소야 딱 보면 모르겠어 감옥이 있고 좁잖아 우리는 이제 자유가 뺏겼다고 아휴 우리가 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은행을 털 생각을 해가지고 큰일났다 큰일났다 봉소야 아휴 아휴 봉소야 일단 자고 어 우리가 이제 강도죄로 와서 20년동안 여기 있어야돼 20년? 20 아빠 20년이면 내가 몇살이제 니가 지금 9살이니까 이제 29살이 되는거야 아휴 암그러나 그..그..그..그..아팠는? 나는 무려 음.. 내가 지금 35살이니까 20년후면 55살이 되네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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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여기 꼭 나갈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우리 빨리 자자고 어? 하휴 아싸 이거 자고 일어나면 스물아홉 살 되겠지 흐흐흐흫 아유 이거 큰일났네 이거 20년 동안 여기 있어야된다니 저어 다들 기성 아아 아 아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아 빨리 빨리 일어납니다 지금 가정집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입니다 아이유 죄송합니다 아이유 빠르게 움직입니다 일정 29살 인가요? 안뇽아 아니 너가 지금 9살이야 아아 자 일단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침에 기상을 했으니 일단 아침밥 부터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밥 자아 아들 나오도록 아빠들 잘 챙겨주는데 여기 아 그렇게 말이야 자 따라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기가 좋습니다 우리 서장님이 드리는 배식을 받도록 합니다 자 일자로 서서 한 명씩 받도록 합니다 아 아침밥 맛있는 거 주세요 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 아 자네네 이게 딱 좋겠구만 여깄나 아 이럴수가 굿즈 한 개 먹으라고 이걸 어떻게 배를 채워요 또 맛있는 거 주세요 빨리 빨리 제대로 간다 827번 827번 저는요 자네는 이게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말랐구만 마른 노릇에서 뼈를 좀 뜯어먹으라고 뼈를 줄다니 뼈가 뭐야 빨리 빨리 갑니다 829번 소세지 주세요 소세지 잠시만 소세지가 보자 보자 아니 거미 눈이잖아 거미 눈 거미 눈이잖아 거미 눈 이거 먹으라고요 맛있어 이게 한번 먹어봐 이게 괜찮아 먹어봐야 돼 그럼 아저씨 아저씨 저는 스테이크로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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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sick 좀비 고기잖아 어 일사 종료 5초전?! 어, 5초전.. 5초밖에 안ashed다고요? 아..마would tast 대빵 아 예 뭐 든든하게 먹었네 이게 고추 하나 주고 이게 가보굴 gad보이구나 굉장히 외병식이었죠 자 이제부터 따라오도록 합니다 어 여기 길일정이 좀 빡센데 생각보다 자 자 다들 일자로 일렬로 쓰도록 합니다 네네네 일렬 자 당신들은 지금 범죄자로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본 결과 당신들은 불평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체력단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요 자 불평 불만이 또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러면 개수가 더 늘어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착하게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살자로 말하면서 윗몸 일으키기 한 번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아 힘들어 똑바로 안합니까 827번 아 착하게 살걸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착하게 살자 아아아아 자 음 많이 반성들 한 것 같으니 이제 다들 일어나도록 합니다 아유아유아유아 아 아 아 아 아 겨우 세 번만 했을 뿐인데 다 지쳐버렸잖아 아휴 자 자 오늘 아침 일정은 여기서 끝나고 다들 이제 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따라옵니다 야외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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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야 밖에 나가서 노는거야 아이 그런가봐 매점도 있나 여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아 나오도록 합니다 야아 빨리 나가요 빨리 자 따라옵니다 야외활동 PC방 가야겠다 어 야외활동 야외가 어디죠 야외가 어디죠 이쪽으로 따라옵니다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어략 야외활동도 있고 이정도면 버틸 수 있겠는데 아유 그러게 말이야 정말 넓을거야 야외는 말이야 아 비온다 아 야외활동 시간에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야외활동을 해야됩니다 아 아 아 좋구나 여기가 운동장이야? 여기가 운동장이에요 자 여기에서 운동이든 뭐 게임이든 알아서 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뭐를 해 아유 저기 넓은데가 있는데 왜 여기서 놀라는거야 나가게 해줘 나가게 해줘 어 여보이 꽃있다 꽃 꽃 자 선물이야 아 아 나무 밑에있어겠다 아유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왜왜왜그러시죠 이 나무는 저희 서장님이 굉장히 아끼고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나무이기 때문에 당신들 같은 범죄자들이 가면 썩을지도 모릅니다 나무 곁에 가지 말라는 건가요 지금? 맞습니다 들어가면 안됩니다 여보 여보 저쪽에도 나무가 있어요 저쪽으로 갑시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다들 나옵니다 아 왜그러세요 이 나무는 제가 아끼는 나무입니다 아 이럴 수가 그럼 저희는 여기서 뭐해요 농구하고 놀아야겠다 농구공이 없네 농구공 없나요 어 지금 돈이 모자라서 농구공은 못쌌습니다 아 그럼 안되겠네 아빠 그럼 내가 공이 될게 니가 공이 될까? 그럼 좋았어 그럼 봄수를 딱 들어가지고 자 저기다 슈트 어 걸렸다 고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다들 재미나게 노신거 같으니 이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옵니다 5분도 안논거 같은데 바로 들어가네 답답해 죽겠다 이거 빨리 따라옵니다 빨리 따라옵니다 한 번밖에 못놨는데 아유 아유 서장님 그럼 저 서장님 교도관님 교도관님 왜그러지 제가 여기서 20년동안 있어야지 교도관님이랑 20년동안 같이 있는건가요? 어 그렇지 아 이럴수가 아주 재밌게 해줄게 하여튼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들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취침을 하도록 합니다 따라오도록 합니다 시간이 꽤 지났어 손 내일도 받아야되는데 빨리 들어갑니다 야 지금부터 지침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들 자 자 봄수야 이렇게 항상 일정 있는 시간동안 20년동안 여기 있어야되는거야 아이씨 이러니깐 강도하지 말자니까 그거 어쩔수 없었잖아 우리집이 쫄따가 망해서 나 지금 나가고싶다 20년은 어떻게 기다려 벌써 하루밖에 안있었는데 벌써 답답해 봄수야 여기서 나갈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나갈텐데 낡아보이는데 요기는 왜 이렇게 금이 갖지 낡아보이는데 이건 뭐야이거 그 교도소가 조금 낡아서 그런거 아니야 오래되서 오래되어서 그런가 이거너평 이렁 az 유가 어 요로야! 여보!